다운 여기 옥기에 해변 이구요 전방대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전방대에서 옥기에 해변을 쭉 보고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사장까지는 50m 넘게 되는 듯 합니다 바람이 좀 있어서 파도가 잔잔히 조금씩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왔다 와서 진행해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있는 옥계면 금진해변을 찾았습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하고 겨울에는 겨울바다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맛있는 수제버거를 먹으면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빨차카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공용주차장에서 주차가 가능하고 카페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듯 하고요 여기 공용주차니까요 여기 수제버거, 커피, 햄버거, 토스트 있습니다 주차는 저는 여기다 했습니다 카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카페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맛있는 수제버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제 주문한 메뉴가 다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이 수제버거와 토스트를 먹으면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잘라서 먹기만 맞췄네 그래, 잡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어, 잘립니다 속을 한 번 봐야지 오, 먹음직스러워 멋진 바다가 있는 강원도 강릉시에 금진해변과 옥계해변의 아름다운 바다 모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